약간 애매한데 조금만! 세진대! 세상에 이렇게 리프다! 이게 됐지? 응! 세진대 잘한답게! 우리 감사합니다. 시선생님 너무 받아서 시선생님 나온 게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정신 같이 하세요 열심히 정신 빨로 타요 알겠습니다 혼자 한 숟갈 얻어먹어도 되겠습니까? 응 먹고 가 안 왔지 말고 근데 그만해 이 친구 났다 우리 아들도 여기 안 밀어져 봤다 니가 이쁜데 이기준지 알어